오늘의 곡공 먹어야 돼요 무조건 곡공 시작입니다 오늘 아 잠깐만 아하 내 코코 뺏겼어 아이스 큰지 시작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 푸당 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제가 저번에 옛날에 덱개 검사 덱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바로 롤즈 국대 선발전 대회를 나갔는데 마이 삼신끼가 이제 완전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바뀐 마이 근본 3템을 가지고 제가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드가 두 마리 떴죠 이거는 이게 레벨업이 이게 좋아요 왜 좋냐면은 바드를 쓰는게 왜 좋냐면 그 마이 덱같은 경우에는 이제 7레벨 리롤이 기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레벨업 하러 갑시다 와 바드 이성 뭐야 뭐야 이거 바로 써줘야죠 이렇게 검사 모으면서 7렙까지 가봅시다 야 잠깐만 마이 곡궁이다 저거는 저건 무조건 먹어야 돼 제발 블루 먹으면 어 다행이다 나이스 곡궁 마이 좋아요 하지만 이 마이를 쓰려면은 좀 오래 걸려요 이거 7레벨다로 넣을거야 사선벙대로 좀 단단하게 가면서 경험치를 벌어주도록 합시다 진짜 야무지게 5연패했다 인정합니까 오케이 나이스 곡궁 좋아요 자야이성도 나오고 이거는 일단 바드를 쓰면서 진짜 천천히 가도 돼요 야 바드한테 템을 넣을 수가 없네 마이한테 템이 써가지고 이거는 레벨업 한번 하고 바드 하나 더 써서 더 파멸적으로 7레벨 가자 그냥 핸들이 고장 난거야 나는 아 템 저렇게 뜨는거는 진짜 양아치에요 양아치 어떻게 저 3템이 저렇게 뜨냐 오케이 제드 계속 나와주고 제드도 잘 뜨면 좀 삼성자까지 가보도록 하죠 계속 레벨업 오케이 여기까지 7연패 딱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레벨업 해주고 바드 팔면 됩니다 바드 팔고 좀 검사 찾아줄게요 검사 검사? 오케이 리븐 나왔다 이러면은 이거 선봉대도 다 갈아 아마 육검사가 될거에요 이러면 오케이 바로 육검사 줬구요 아 마이 안나온건 좀 아쉽다 일단 이 조합으로 가도 됩니다 이 조합으로 가도 좀 약하진 않아요 육검사 바로 완성되고 이렇게 마이한테 고연포랑 기타템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약한 편은 아니에요 오케이 마이가 순식간에 녹이지 딱 덱 바꾸자마자 1승 좋아요 여기서는 무엇을 먹을거냐 장갑을 먹어서 일단 복원을 만들어 줄 거예요 두번째 아이템은 보석 카운틀렛 자 일단 50킵으로 계속 리롤 해주면 돼요 검사 찾으면서 계속 리롤 오케이 마이 2승 바로 나이스 좋아요 복원이 왜 좋냐면은 이제 마이가 고정 데미지를 때리는데 이 복원이 터지면은 또 그 마이가 폭폭 때리는게 고정 데미지가 치명타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템은 뭘로 갈거냐면은 루난을 갈 거예요 원래는 이제 무조건 수은을 갔는데 고연포가 이제 무조건 적중으로 바뀐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브즈한테 면역도 있고 또 쌈총이 죽어가지고 나르 같은게 좀 죽어가지고 수은을 그렇게까지 안줘도 된다 오케이 이겨줍니다 계속 찾아 오케이 야수호랑 마이 좋아요 대신에 이제 취약한 덱이 그 조이 쓰는 별수호자 덱한테 취약한데 그게 약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조이 빼고 다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면 됩니다 지금이 제일 센 타이밍이죠 7레벨에 마이 2성 뜨고 고연포에다가 추가템 하나 더 있고 하면은 웬만한 덱으로는 솔직히 버틸 수가 없어 마이가 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오케이 나이스 바로 진짜 마이 뜨고 나서 바로 연승 중 어 잠깐만 아우솔 아 이거 아우솔 애매한데 1,2등이 이게 좀 AP 조합이면은 그러니까 별수호자 조합이면 아우솔을 쓰겠는데 1,2등이 별수호자 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래갖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솔 쓰는 거는 일단은 계속 리롤 해주고요 오케이 이렐리아도 오 야 이성 잘 떠 잘 떠 좋아 좋아 이거는 제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드 삼성각이 매석게 잡히기도 했고 억지로 아우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음전자도 미리 넣어놓고 아 남은 아이템은 뭐 만들지? 그래도 전체적인 피읍이 필요하니까 후원은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드도 삼성자 볼 거니까 죽음의 건까지 야 무슨 음전자 넣어놨는데 한방에 죽냐 마이가 야 저건 좀 양아치다 빨리 나와줘 나와주라 오케이 제드 제드 오케이 제드 하나 더 이러면은 제드 한 마리만 뜨면 삼성 이런 말 했으니까 절대 안 뜨는 게 인지 상정 절대 안 뜨죠 괜히 말했다 아 1등이 지금 우주저격으로 P100으로 너무 잘 이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마이 삼성만 뜨면은 그냥 이겨 진짜 저분도 지금 그 코엠퍼 룬안에다가 복원 가고 있잖아요 저 템트리가 지금 약간 정석? 물론 수원을 줘도 돼요 천상계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취향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CC 때문에 지는 게 억울하면 수원 넣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내가 이김 나이스 아 근데 이게 하필 겹쳐가지고 아이 삼성 찍기 진짜 불편하겠다 안 나올 거 같애 오케이 마이 2성 야 제드까지 나왔다 이러면은 슬슬 레벨업 준비해도 될 거 같아요 야수호는 좀 삼성작을 포기하고 8레벨에 피즈 넣고 천천히 마이 삼성작 봐도 돼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쌈총도 솔직히 나르가 변신해가지고 이제 마이가 수원 없다는 존재로 뽕 하면은 좀 당황스럽긴 한데 변신하기 전에 죽이면 돼요 자 무조건 곡구원 오케이 이런 걸로 마이 삼신기 완성 이거는 잔나로 먹어줍시다 오케이 루난 이러면 거의 이기죠 지금 이 3템이 왜 좋냐면 그러니까 루난이 이번에 버프 됐기도 하고 그 상대방이 메카 같은 거여가지고 막 엄청 단단해요 맨 앞라인이 그러면은 뚫기가 빡세잖아요 그 뚫는 사이에 이제 나머지도 루난으로 한 개씩 정리가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루난이 좋습니다 저런 거 예전에 진짜 그부 삼성 있으면은 연막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지 와 야 근데 진짜 치명타 잘 뜨긴 한다 톡톡 치면은 치명타 고정된 치명타는 개오피 아 쟤도 근데 계속 이기네 아 이거 불편한데 너무 서로 서로 불편해 이거 레벨업 해 그냥 갑시다 이거 레벨업 해가지고 천천히 봐도 될 거 같아요 여기가 지금 1등이지 아 근데 좀 지긴 했네 아 나르가 좀 까다롭긴 한데 한 번 에어본을 당해도 또 괜찮은 게 쉔을 쓰는 덱이라서 어느 정도 초반에 진 상대로 버틸 수가 있죠 예이 나이스 오케이 다음 턴에 8렙입니다 다음 턴에 8렙 아 이거 야수호도 삼성작 되면은 해봅시다 안 되면은 어쩔 수 없고 피즈 오케이 바로 저는 에코보다 피즈가 더 나은 거 같아요 이거는 아 아이템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뭐 넣지 웬만해서는 침묵의 장막을 만드는 게 좋아요 침묵의 장막이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아이템이라 넣고 이온도 그냥 앞라인에 박읍시다 피즈에 넣어도 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앞라인을 조금이라도 빨리 녹이는 데는 이제 앞라인에 이온이 좋으니까 그냥 앞라인에 박아도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르반이 저렇게 튼튼하게 버텨줄 때 자르반만 때리고 있으면은 뒷라인이 좀 프리하잖아요 근데 룬 안으로 이렇게 뒷라인을 그냥 쓸어버리는 거지 샥샥 야 만 만 리롤 가자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야수호 삼성 바로 뜨고 뭐야 8레벨이 더 잘 떠 리븐 2성까지 이러면은 1L 2성만 뜨고 마이만 3성 뜨면은 솔직히 챔피언은 졸업 할 거 같아요 피즈 2성까지만 뜨면 나랑 지금 그 7,8등 하던 마이 덱이 서로 불타고 있는 거 보여요? 이게 지금 그 마이 덱이 사기라는 약간 증거 아닐까? 뜨기만 하면은 오케이 들어와 내가 더 잘 떴어 그러니까 저기는 마이 근본템이긴 한데 아웃솔로 가버렸고 나는 이제 추가 딜인 제드에다가 나머지가 솔직히 템이 더 제가 잘 떴죠 안되지 안되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와 갱플 2성이다 이게 조금 조금 후방 가면 빡치는 게 갱플 스턴을 좀 잘 피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치를 좀 잘해서 피해야 될 거 같아 아 쇼진 저거 애쉬 좀 빡치긴 한데 저거 애쉬가 국날리기 전에 앞라인 다 녹일 수 있거든? 그렇지 뭐 스턴 걸기 전에 이미 앞라인이 없죠 고정됨이라 선봉대 그런거 필요 압스 아 이거는 야 도장 먹고 싶다 야소 삼성이라 도장이 제일 좋거든요 오케이 도장 나이스 좋아요 이거는 돈을 아깁시다 아 이거는 저 의자인 저분이 죽으면은 좀 돌리죠 아 이거 돌려도 기물이 삼코가 개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더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존버할게요 오케이 침장은 잘 못 쳤어요 빨리 녹이면 돼 마이가 근데 삼성이 아니라 조금 불안하긴 해 먼저 다리우스 먼저 녹여라 오케이 다리 먼저 녹였고 갱플궁 안들어갔고 아 오케이 갱플궁만 안들어가면은 솔직히 무난하게 이기긴 해 야 안죽어 아 나 릴을 돌려야되는데 야 왜 이렇게 안죽냐 존버해 존버해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사냥의 때를 기다려 곧 쟤는 죽을거야 야 결국 마이 안나온다 저기 아 니코 있는데 마이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절대 안나오죠 여기 정기덱 아닌가 저 정기덱도 솔직히 1티어 맞거든 좋긴 한데 정기덱은 이제 약하게 여러번 맞는거한테 강하잖아요 피읍도 있고 하니까 근데 마이는 그냥 수공 쏘니까 없는데요 아 오케이 야 마이덱 죽었다 야 돌립시다 이거 돌려가지고 마이 찾아줍시다 마이만 찾으면 돼요 안나오냐 마이 마이야? 이거 되면은 리븐까지 삼성작을 볼까?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더 찾아봅시다 마이만 찾으면 돼요 아유 속일뻔 속일뻔했다 마이 마스터이 어디있냐 아 야 진짜 마이 안나온다 오케이 마이 하나 루덴이랑 모렐은 피즈한테 넣고 솔라리는 제드한테 넣어가지고 이따가 배치 바꿔줍시다 야 저기 야 무슨 성배가 네개야? 아니 저건 와 아니 저거는 뭐라 뭐라고 말 못하겠네 아니 저런 사기꾼이 어디있냐 야 이거 마이 삼성 무조건 찾아야겠다 립은 아 립은 포기해 립은 안돼 안돼 오케이 마이 삼성 배치 잘해야 돼 배치만 잘하면 돼 배치 잘해봅시다 지금은 이제 우주해적 안 만날거에요 아까 만났으니까 이런식으로 솔라리 받아주고 여기는 이겨 저거는 진짜 삼성마이는 나르가 변신하기 전에도 죽일 수 있어 어 변신했네 아 변신하고 1초만에 죽인다고 변신하고 나서 1초만에 죽인다는 뜻이죠 오케이 컷 나이스 이거는 레벨업해서 룰루 넣읍시다 아 근데 저거 성배 4개는 좀 선 넘긴 했어 저거는 아 무섭다 마이 위치 잘 정해야겠다 일단은 정기 일단은 정기 정기 상대해봅시다 정기는 근데 아까도 이겼어가지고 웬만해선 이기긴 할거야 복원 넣으면은 또 힐량이 넘사벽이라 안 넣거든 오케이 가볍게 이겨주고요 뭐야 야 우주의자 왜 죽었냐 이상으로 업데이트된 100개 검사 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GG